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출연님들이 잔희 씨 2편 보고 싶었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참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고맙다고 우리 후배들 반영상에 박수 좀 나오시라고 아이씨 아이씨 네 잔희 씨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작년 4시간 동안 심사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우리 이름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유정 선생님 유정 선생님 고은영 씨 김동훈 선생님 박수 우리 유정훈 회장님 유정훈 회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유정훈 회장님 신사품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 마이크를 좀 갖다주세요 네 아 그러는 동안에 안 볼 텐데 우리 임의성 각 오케스트라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박수 한 번 좀 보내주세요 네 유정훈 회장님 네 역시 문화예술 제 주장답게 24번째 맞은 배효과이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출연자 25분 모든 노래 다 잘하셨어요 여기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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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제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조경하는 배고선배님의 축제인 만큼 네 네 고민을 기리면서 이런 축제라고 더 내년에도 크게 선대히 여졌으면 하는 것 같고요 네 심사는 그중에 느낀다면 아 내년에는 참고하는 분들이 1절 말하고 2절까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네 1절까지 하다보니까 자 자기 실력을 다 파괴하지 못하는 드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늑상고 관계없이 정말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가구가 될 걸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산배님 준송 배장님 다율 분 연기 등장 tones 선생님의 심사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번 시상을 해드리겠죠? 이때가 가장 효율이시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손에 와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특별상을 배워 노래를 보내서 한번 그리고 일단 저는 좀 가까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그래가지고 금상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금상 동문가지고 거기서 대상이 나오는가 봐요. 오늘 선생님께서 16살 분들이 오늘 너무 24일 대영var재에 보고 참가신 분들이 실력이 뛰어나셔서 너무 고전하신다는 소문을 뒤를 들리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시상장 우리 박범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죠? 우리 박범 선생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범 선생님 네, 엄지손가락 확인해주세요. 가운데 중앙으로 주시고요. 네, 트로피를, 가운데 가운데 중앙으로 주시고요. 트로피를, 특별상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네, 대여러분 노래 부르고, 일본 트로피부목 두 개를 가져 나오세요. 일단 가져 나오세요. 트로피를 가져 나오세요. 사람을 부를테니까. 네. 네. 자, 그럼 먼저, 대여러분 노래 부문. 특별상! 참모로! 고섭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참모로부터 특별상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반 트로트 부문도 있으니까. 똑같이 특별상이에요. 일반 특별 부문 노래를 불러서 특별상 받으신 참모로 6번! 김영웅 씨. 네. 이름을 모르니까 나머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은 대절다라는 사람이셨지만, 우리 가요가 뒤에 선배. 네, 박원 선배님이 두 분께 특별상을 드리겠습니다. 트로피부터. 네. 트로피를 주세요. 네. 박원 씨를 드려야지. 선생님을 박원 선생님이요. 트로피를 드려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네. 자, 트로피 먼저 드립니다. 네. 트로피 먼저. 허석신 씨에게 박원 씨가 트로피 드리고. 어떤 반응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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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 네. 일반 트로트 보고 계세요. 트로피. 네. 김영훈 님. 트로피 갖다 드리라니까 박원 씨를. 왜 가죽을 수 없겠지. 자기가 가둬라. 네. 자. 일반 트로트 보고. 특별상입니다. 찬성하라 요번 김영훈 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차례. 결혼식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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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인기상 시상자. 이명주 씨 모시겠습니다. 정말 인기상으로. 이명주 씨 모시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서야 되겠어. 그래프로 얼마나. 네. 수상자가. 왼쪽으로. 시상자.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스위쳐 보고. 이명주 씨. 아. 카메라 좀 너무. 네. 카메라. 첫 답답은. 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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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도의 공원. 인기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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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렇지. 인기상. 인기상입니다. 차갑으로. 대화도의 공원. 차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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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본인들이 저기. 아.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going a hit. 아. 그럼 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화. 네. 기념 촬영하고. 어울린다. 그지? 어울린다. 저도 잘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있어요. 네, 1바트부터 공원 임기상입니다. 26번! 김하세아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되게 정절하신 것 같아요. 영광도 하신 일표정일. 임기상의 김석기님 김하면 축하드립니다. 김하세아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참상입니다. 모참상은 잔인 선배님. 네. 잔인 선배님 전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담으셨으니까. 자, 모참상 배우돌의 부분에 참고로 7번! 이교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교형님. 네, 자, 트로피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아, 돌아가는 상관없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셔야죠. 네? 왜 떨어졌어? 아니, 떨어졌어. 아, 심하고 오신다고. 아, 그래, 정말. 아니, 심하고 오신 분입니다. 카메라가 흔히 따라갈던데, 뭐라고. 네, 모참상의 우리.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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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김형련.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형련 씨. 여사님 맞습니다. 안전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형련. 축하합니다. 어떤 걸 받으시고요. 선생님의 안경을 보냈어요. 네. 네. 김형련 촬영하시고요. 네. 여기 내 머리까지 찍지, 뭐. 네, 모참상의 우리 자닌의 선생님께서 식탁을 주셨고요. 이 조혁인 김형련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비행기 트랙에서 내려오세요. 아직 안 끝나신 거야? 네. 자, 이러면 장려상입니다. 네. 자, 배워동 일본의 장려상. 아직 안 끝나셨죠? 장려상 안 됐어요. 아, 나 비행기 트랙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 지금.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성호 보내주세요. 네. 네. 장려상의 신상은요. 우리 작사가 김병건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김병건 선생님. 네. 장려상이네요. 김병건 선생님께서. 그리고 아차상은 우리 송열 선생님. 동상은 유정 선생님. 김병건 선생님. 아,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장려상. 배워동 부분. 참가 번호 11번. 정기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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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브로피 받으시고요. 네. 꽃다발을 받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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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가운데 중앙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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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찬은. 자, 감사합니다. 네. 헤어로 direct Divide at va. lowest Jonas g. 네. 100 Stockg. 네, zero. 10, 600원. none. 축하드리겠습니다. killed낙zion. 이거 나오세요. 네, 나오시라고. 참가 소block 스 정도인94원님. 드럽기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세요. 네, Senatan 팀. alt traditionally. 네. 다음은 안철상입니다. 작곡가 송시열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별 선생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철상, 배어 노래로. 21번 김주연.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반 트로트 부분입니다. 작곡으로 22번 김윤칸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네? 안했어. 저봐, 내가 탔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가는데 조금 왔으면 오실까요? 네. 박수 주세요. 작곡으로 22번 김윤학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영 잘하시고요. 서이술 씨 씨. 정말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넘기시는 22번 김윤학 씨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24에 배워받아야 제. 유정 씨. 네, 동상수상한 유정 선생님이 해주시고 싶습니다. 어린이 때 시그시그시그다시오. 다들 좀 따라. 두마음으로 왔다. 네. 아주 소원을 하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게 동상입니다. 동상입니다. 오, 참고로. 25번. 김성영. 끝까지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영. 저격기 받으시고. 벗다발 받으시고요. 네. 김성영. 축하드리겠습니다. 야가 평닫고 있잖아. 야가 평닫고 있잖아. 야가 평닫고 있잖아. 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동창모레인 입맞출명 후보 창원호 24번 조환규씨 수고하셨습니다 가원은상이네요 네 윤창욱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중앙 중앙으로 촬영을 카메라로 중앙으로 계시니까 네 시키시간발로 무대 중앙까지 네 네 윤창욱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배우 노래 부문 은상 13번 오예원님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트롯빛 트롯빛 받으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예 오 멋지다 오 멋지다 네 그러면 뭔가 비슷해요 다음 1번 트롯트 부문 은상 참 번호 14번 임비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교정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예원인 임비엘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금상 두 번 남았네요 네 거기서 이제 대상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상은 안 받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대상 이렇게 지금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안 받아요 내가 대상 내가 대상 금상을 받아요 여기 없어요 네 자 금상 금상 수상 배우 노래 부문 참고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중국의회 의장님께서 어 시상 어 시상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 의장님께 끝까지 앉아계신 분 처음이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네 박수 버려주세요 네 박수 버려주세요 아니 대강하세요 대강의 의장님이면 저거 이 상황을 하시면 그냥 가시거든요 우리 계신지도 몰라 저거 의미하면 아니 전화가 필요하거든요 역시 내년에 잠깐만 내년에 내년에 예산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자 우리가 세기를 받아야돼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신도있게 네 신도있게 그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장님 절대 무담 안 드려 우리는 많이 필요없어 지금 우리 후배들 뽑고 또 가수 출연을 그러니까 딱 3원만 주시면 돼요 절대 우리는 다 안 드려 그렇지 우리 현이까지 넘어 보자고 아니 전체로 전체로 아 전체로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 네 시작 동상 수상기자 네 자 배우 부분 창고로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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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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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uperum 23번 23分 13번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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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네 1번 철원철본문 참가보로 금상이야 금상 그리고 숫자는 한자리입니다 한자리 한자리야? 1번 철원철본문 금상 참가 몇번 부를까? 나머지 빨리 참가보로 2번 6소비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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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팬들도 많으셔서 저희한테 아직 대상이 안 왔는데 우리 하나가 대상이 있었어요 설마 노래는 잘 못했네 저 남자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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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국 말국 자 금상 두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트로피를 안 드렸어요 두 분 다 왜냐 한 분은 1위 영예 대상이고 한 분은 금상인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두 분은 금상끼리 대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대결해서 한 분은 대상 두 번째 분은 다양스럽게 금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한 분씩 더 하십시오 한 분씩 더 하십시오 너를 한 번씩 더 하시는 겁니다 대상으로 이민석씨 이은섭씨 악보를 나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즉정선입니다 고 아까 노래 두대로 시키고 그대 대결인지 아까 불렀 노래로 그래 준비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사랑이 빛을 날아 기출부장님 아까 부르셨잖아요 아까 부르고 23번 이민석씨 노래 배화 노래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 바꾸신 거겠죠? 바꾸신 거겠죠? 바꾸신 거겠죠? 누가 울러 누가 울러 누가 울러 아 우리 밴드 뒤에서 선생님 누가 울러 입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네 누가 이렇게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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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ㅹ 아악 ㄹㄹㄹㄹㅇㄹㄹㄹㄹ жел 아아악 우유 두 번째로 도전할 수 있네요 1번차 두 분의 2번 유서비씨 꼬마일리 대비닛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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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호! 이대호 올라와요 배우 회원님들 모두 올라와주세요 제외도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기회에 이렇게 배우가 있어서 오늘 실업 아래까지 해줬습니다 내년에 25회에 더 멋진 모습과 함께하는 모습을 학습드리면서 멋진 기능 사냥 자 먼저 찍을게요 일년 다만치 쓰셨으니까 다만치 사진 찍으시고 인상됩니다 차량 받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끝났죠? 네 입상장은 찍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머지 입상장은 되세요 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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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먹었어요 농재비 나와가지고 이식이ỗ 이빨 수아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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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을 보시고요. 잠깐만 앞에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그럼 왜 들어가서 그래. 뒤에서 찍으세요. 여기 뒤로 오세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앞에 피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잠깐 피하세요. 아가씨. 네. 잠깐만요. 가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감사합니다.